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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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오늘 호박이 다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나와요 식감이 너무 맛있다 아..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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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장 호로록! 아... 오늘 너무 잘 먹었어 너랑 잘 먹으면 더 맛있다 아... 너는 좀 더 먹었을까? 딱 먹어야만 하면 그냥 먹었으니까 오징어 오징어 이건 안마에다 롤러스는 여기랑 끝이 안마에다 넓은god 그 put in 이건 왜 맹거라 음.. 뭐 먹지 못한 먹지 정말 예쁘다 저희는 그 먹방에 롤러스 ! 어이.. 그래서 한 번 롤러스 밥은 더 맛있고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정말 맛있고 맛있게 먹을 거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한입에 한입 먹으니까 뭔가 제일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의 보라 배가 너무 맛있어서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삶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지구를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지구를 먹어서 다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게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 와우 너무 맛있어서 정말 맛있다 오이 오이 너무 맛있다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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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고기 너무 잘어울려요 아삭아삭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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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